2000년의 러브레타 가야의 사랑가 인생은 길을 찾아 걷는 것이다 길 위엔 삶과 사랑이 흐른다 길을 나서면 예쁜 제비꽃을 만나고 이야기를 감춘 돌을 만난다 그리고 햇볕의 바랜 역사와 달빛의 전환 신화를 만난다 가야산 우리길 2000년 전부터 가라쿠 금강 가야인들이 걷던 길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걸어갔던 길을 오늘 우리가 걷는다 길 위에서 옛사람들이 보내는 2000년의 러브레타를 만납니다 자 함께 가보실게요 타이밍 버스 고추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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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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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